등장하시는 모습으로 잠시 보셨죠. 요즘 이분이 없으면 정치뉴스를 만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진작에 모시려고 했는데 워낙 바쁘셔서 좀 늦었습니다. 이제 혁신위원장 맡으신 지가 4주째인가요? 그동안 계속 뉴스에 스포트라이트가 한 사람한테 본인한테 몰리니까 일견 좋기도 하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좀 과분합니다. 제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방법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아마 지극히 상식일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장하는 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준이 높습니다. 아마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좋아하는 분은 그냥 다 가야 될 길을 빤한 것을 좀 새삼스럽게 얘기해서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교계에서는 환호합니다만 국민의힘 정작 혁신안을 받아야 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약간 껄끄러운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그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갈등이 있어야 발전이 있죠. 지난주에 김기현 대표하고 처음 만나셨잖아요. 처음은 아니고요. 그 처음에 만났는데 이제 그분께서는 이제 과정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예측을 원하셨는데 제가 또 변명을 좀 했어요. 우리 회의를 할 때 의제를 정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신선하게 거기서 정해서 거기서 발표를 하니까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떻게 뭐 다 의논을 드리기가 구조상 힘들다. 40분 정도 만나신 거잖아요. 그전에 기자들한테 잠깐만 공개하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장면에서는 그냥 뭐 힘드시죠?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물어보니까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살아 있습니다는 아직도 의지가 안 바뀌었다. 힘이 안 빠졌다. 뭐 그냥 단순히 살아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직 개혁의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 그럼요. 끝까지. 저는 제 일생의 두 달이 지금 저희 집안이 여기서 4대를 살았고 나도 귀화를 했고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일단 나라를 위한, 당을 위한 충심의 일을 시작하신 건데 지도부가 내 얘기 잘 안 들어주는 것 같다 싶을 때는 당장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물론이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오버하고 이제 뭐 틀린 얘기 있을 때 제일 속상하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좀 기다리는 지금 국회의 아마 일정이 12월 초까지 있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바빠요. 뭐 예결,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좀 끝나면 좀 더 확실한 움직임이 저는 100% 확신합니다, 움직입니다. 이제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혁신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로 중진 의원들,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험지 출마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일 기미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실해? 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누구 이름을 거명한 적이 없어요. 언론에서는 많은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또 불출마라는 것도 강제로 당신은 불출마해라. 그거 아니에요. 자기 역할이 끝났으면 용기 있게 어려운 데 나오든지 아니면 용기 있게 어려운 데 못 나오면 그만해도 된다. 누구 이름을 거명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불출마를 주장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혁신에서 그거를 통과시켰지만 개인적으로 해라 말아라 그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길을 닦아서 원칙을 세우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대통령 머리 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당대표 머리 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각 국회의원들은 다 나라를 사랑해요. 단, 그분들의 방법이 지금 틀렸단 말이에요. 그것만 고쳐서 좋은 국민들이 원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의견이 아니에요. 우리는 혁신 의원들은 민심을 잘 감지를 해서 그걸 잘 포장해서 제대로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변하고 안 변한 거는 각 제가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혁신 의원 참가하셨을 때 깜짝 놀랄 만큼 정말 전권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도부가 하는 걸 보면 전권을 안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급하시군요. 좀 두고 봅시다. 그다음에 우리가 마치고 나가는 거 다음에도 한번 보자고요. 그다음에 뭐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제일 기가 차하는 얘기는 뭐 김한길 대표의 조정 이거 시작하고 통한 적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당대표나 당 중진 통해서 들은 것은 모두가 다 그냥 정권을 위임하고 소신껏 하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고 저는 저를 보세요. 제가 의사한테 제가 누구 말을 듣겠어요? 뭐 거침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또 아쉬운 건 오보도 문제지만 우리 이상민 의원한테 비밀로 사실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다 터져나왔버렸어요. 내일 저 강연을 하시기로 했다면서요? 아니요. 강연은 아니고 대덕에서 가서 만나는데 오늘 아침에 마치 미리 만났어요. 행사에서 만나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그런데 그분은 엄청 여유 있더라고요. 아이고, 인 의원장 관계없어요. 괜찮아요. 그거 참 구수하고 옛날에 제가 호남이잖아요. 원래 우리 고향이. 전라도인데 김대중 원로분들 그런 분위기가 여유 있는 분위기, 정치를 아는 분위기, 포용하는 분위기. 그분 참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텔레비에서만 보고 오늘 처음 봐놨는데 참 사람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이상민 의원은 본인 스스로도 국민의힘에서 환영한다면 나 국민의힘에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죠. 오시면 환영하죠. 국민의힘에서 환영한다. 저는 그것도 제가 결정 상황은 아니지만 저 생각에는 다 환영할 것 같아요. 인요한 위원장께서 사실 지금 현재로 따지면 국민의힘에서 최고 실세 중에 한 분이신데 결정하실 수 있는 사람은 아닌가요? 이건 시안부입니다. 곧끈 1시 택시입니다. 조금 있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가 이제 만료되실 텐데요. 그 전까지 가장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으신 거잖아요.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혁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변화 처음에 변화 두 번째는 우리가 포용 세 번째는 희생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희생 나라와 대통령과 나라를 사랑하면 희생해라 정말 내놔라 그다음에 이제 청년 미래 도덕 이제는 우리가 대덕을 내려가서 이제 R&D 사업 보고 민생 민생 들어가고 그런데 이 하나하나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저는 마지막에 미리 조금 알려드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을 한 번 더 종합정리를 해서 넘길지도 몰라요 끝나기 전에 아주 조금 더 자세하게 이거를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이게 또 뭐라고 희석이 됩니다. 희석되는 것보다 주장해온 것이 실천되도록 저는요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해요 또 정치인들 똑똑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다 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 당만 아니고 민주당도 다 사랑해요 나라를 그런데 이제 이거 한강의 기적은 궤도국들이 어려운 나라들이 다 좋아하는데 이제 여의도의 기적을 만들자 감히 할 수 있다 하자 제가 그 주장하고 안구풀입니다. 그거는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여당의 핵심, 핵심 과제로 외부에서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대통령실과 당이 너무 수직적 관계 아니냐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실 생각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신도가 벌이에요. 우리 대통령 얼굴도 당과 우리 또 뭐라고 할까 중진과 당과 당원의 문제입니다. 이 유교 문화에서는 굉장히 수직적이고 굉장히 세요. 이게 위아래가 병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교포 학생들이 오면 질문을 많이 해요. 같은 한국 아이들인데 여기 국내 학생들은 질문을 잘하네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반은 누구의 잘못보다도 뭐 쿠데의 얘기를 하면 미스터 공자의 잘못이죠. 유교의 잘못이죠. 이거를 문화를 이제 조금 서양화한다면 서양에 나쁜 게 많아서 그 말을 쓰기 싫어요. 그러나 조금 더 세계화해서 조금 더 수직적인 거를 좀 대화도 나누고 그러나 세 번을 제가 대통령하고 식사를 했는데 저는 의사고 전문직이고 대통령께서는 검사 출신인데 대화 나눠보니까 의견, 의견 다 다른 거 다 나누고 대화해 왔는데 받아들입니다. 뭐 그거는 오히려 들어가서 보고한 사람들의 자세가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느냐. 꼭 대통령을 막말로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얘기 딱 하면 그 말은 받아들이고 그 말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하고는 아주 나이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학교 다니는 시절도 비슷하잖아요. 대통령하고 식사하신 것은 혁신위원장 하시기 전의 일이죠? 훨씬 전이죠. 그때 그 뒤로 혁신위원장이 되시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소신껏 하라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받았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 참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이제 제 실수죠, 말을. 실수라고 말씀하셨나요? 큰 실수 아니에요. 그냥 말 꼬투리를 언론이 맨날 잡는데 처음에 부여한 소신껏 하라는 당 통해서 들은 얘기가 변화 없다 지금까지. 그랬더니 뭐 중간에 무슨 마치 무슨 뭐 연락을 받았다 뭐 메시지, 좀 웃긴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 보고 예를 들어서 또 이것도 잘못돼 있어요. 출마하지 마라 그런 것도 틀렸고 또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극약을 준비하고 있다. 제가 의사인데 무슨 극약을 줍니까. 치료되는 약을 줘야죠. 자, 한동훈 장관 얘기 좀 해 보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당에서는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군요. 그럼요. 어떻게 불가하십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한동훈 장관께서 이제 결정하셔야 될 일이에요. 존중을 합니다. 제가 이민 정책 의원인데 같이 일을 좀 해 봤는데 아주 경쾌한 분이에요. 아이디어도 좋고 머리도 좋고. 정치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앞으로 이민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이렇게 생겼고 또 이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박근혜 정부 때도 지금 백서에 제가 그걸 썼어요. 호주, 카나다, 뉴질랜드처럼 아무나 받지 말고 이민 정책도 좀 기획과 계획을 하자. 그런데 그런 미팅 속에서 한 장관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결단을 내리면 대환영이죠. 그렇지만 그건 한 장관이 정해야 될 일이고 저보다 나이 어리지만 저는 존경합니다. 그분은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인요한 위원장님 얘기를 하면서 중진불출마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의 전개 진출을 앞두고 레드카펫을 까려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다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는 많은 한이 있어요. 많은 억울함을 느끼고 있고 말 하나하나가 그렇게 나는 그냥 계속 보내는 메시지가 좀 들어와서 문 닫고 욕아서 공개적으로 욕. 공든 탑은 무너뜨리기 쉬워. 그만 공격하고 공격은 해도 좋아. 들어와서 문 닫고 우리 서로 얘기합시다. 당신은 내 정치 스승이요, 나이는 나보다 어리지만 그런데 좀 여보소, 들어와서 다 받아주고 다 포용할 테니까 더러워서, 들어와서 얘기합시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거의 창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제 연락처도 받고 있고 12월 26일로 공식적인 시안도 설정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셨습니까? 저는 그 창당을 한다는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어요.